이 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이겨내는 겁니다. 알죠? 네.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 밑에 누구가 도착을 했답니다. 누가 지금 이겼습니까? 아 너무 긴장됩니다. 여러분! 지금은 동점 상황이고요. 먼저 들어오는 팀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속하는 팀이 이겨내는 겁니다. 지금 밑에 누가 도착했답니다. 발사 대사가! 김연아의 Kiss and C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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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정말? 진짜? 삼성어펀치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! 우리가? 아 진짜? 우리가? 우리가? 알았어 우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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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정욱 씨가 오다가 시간이 아웃돼서 아 진짜? 아웃해버렸구나. 엄청 성공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아웃해서 그럼요. 와우! 그 시간에 못한 거야. 우리가 성공해! 저희 팀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사장님의 또 한 시간을! 서러움 속의 조국의 품을 떠났던 외교장갑으로서 297건은 이로써 145년 만에 열렬한 환영 속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았습니다. 오케이 앉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너는 왜 이렇게 여우가들한테? 야! 다 뒤집어. 빨리! 죽여라!